편리한 교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편리한 교통은 우리 정부의 내 의무가 다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. 먼저 우리 정부 내부 교통공제 해결을 위한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는 우리 정부 시민들의 교통의 효성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선별했습니다. 우선 흥선과 녹양역의 경전철의 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.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녹양역이 아닙니까? 이 지역 주민들이 매일 불편을 하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.